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상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소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변화들을 모색하는 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부터 적용되는 이제 방역 완화 내용 그 내용을 먼저 좀 짚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3단계 이행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오늘부터 1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일상 회복 1단계에서는 식당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염 고위험 시설인 같은 경우 유흥시설, 콜라텐, 무도장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 10명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만약에 백신이 맞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4명까지만 가능을 하고요. 방역 패스도 실시가 됩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같은 뭐 카지노, 경마 등등의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에는 아직 코로나19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코로나19 완치자, 아니면 의학적인 이유로 본인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좀 본격화될 건데요. 특히 내수 측면에서 관련돼서 여행이라든가 엔터옵테인먼트라든가 또 음식료나 호텔, 카지노 등등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있을 텐데요.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 동향이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네, 리오프닝 주라고 하는 게 진짜 저희도 바로 오늘 1단계 시작이었는데 회식할 뻔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반응이 있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왔는데요. 이 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음식료, 서비스, 여행, 항공 등이 꼽히는데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국내도 당연히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라고 시장이 먼저 움직이면서 주가는 이미 사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높은 상태까지 올라간 섹터가 많고 사실 그 이후에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더 내려온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사실 진입을 하시려면 어떤 것들이 실적이 더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져보고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호텔실라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중국 화장품 관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여행주나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감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기대감으로 미리 올랐다가 막상 리어 오프닝을 하는 시점에 다가오면 괜찮은 건가 하고 거꾸로 빠지니까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일상회복이 되면서 다른 나라 영국이나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보면 오히려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백신 증명서나 아니면 음성확인서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위드 코로나 되면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들 주목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진단키트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확진자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 후반대에서 2000명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진단키트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진단키트주를 다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진단키트주로 확보한 데이터나 노하우를 살려서 백신 치료제를 한번 개발해보겠다고 말하는 곳들도 있어요. 간밤에 짐 매트릭스라는 곳이 또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면서 또 백신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임상을 하면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진단키트, 확진자 수가 사실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확진자 수가 또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이 진단키트주에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진단키트으로 시젠이나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진단키트주가 아니고 그 벌은 돈과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회사들은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될 거고 그냥 진단키트에 머무르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